안녕하세요. 지금은 우리가 12월 14일날 소리마당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날 할 공연을 갖다가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미녀 가수 두 분을 모시고 강영애 가수님하고 박미령 가수님을 모시고 오늘 리허설을 하겠습니다. 최희의 꽃피는 인생. 전자되겠습니다. 차렷 경례. 평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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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롯度. 평례. 평례. 평롯. من神. 평롯. 평례. 평례. 평롯. 평례. 세상에서 힘들어했던 내 맘에 꽃을 피워요 한 번쯤 음악에 찢어 내 사랑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내 앞에 있어요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 인생 웃음 꽃뿌리 한 번쯤 음악에 찢어 내 사랑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 인생 웃음 꽃뿌리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 인생 웃음 꽃뿌리 내 인생 웃음 꽃뿌리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 인생 웃음 꽃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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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